어디? 병원? 대표님 입원하셨어. 식중독으로. 상한 음식을 드셨대. 사고로 냄새를 못 맡으신다는데 알고 있었어? 옆에 있어드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있어. 올 거니? 아니. 저기 있잖아. 할 말이 있는데. 중학교 때 나 대표님 본 적 있어. 너희 엄마 우리 동네에서 본 적 있다고. 아마 너 보러 오셨던 것 같은데. 그만 끊자. 한국대학병원 1013 미안해. 더 이상 상관 안 할게. 아니야. jumping in. 더 이상 상관 안 할게. 또 나오지? 감사합니다.